오소박이도 만들고 꽉 쓰기도 만들고 이것저것 다양한 김치를 만드는 김치 공장입니다. 1톤 양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통이었어요. 거기다가 부었어요. 코치껏 붓고. 근데 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쪽 반대편 앞에서 하가방까지. 그리고 자. 아닙니다. 저희가 어딘 상가는 상업적인 공간이에요. 가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여기는 물건을 파는 곳인데 그런 교육을 여기서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너무 잘하고 있어서 질투하실 수도 있어요. 항상 저희는 질투를 먹고 살잖아요. 농산물을 이용해서 애교수재간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카페를 운영해주는 거예요. 직접 코치치즈를 만들어서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우유로 만들어요. 저도 요즘에 우유 먹으면 배달이 해서. 그걸 내가 지금 첫 고객 주문을 해야 되나. 먹먹만 하면 되겠네요. 먹은 길에 잘 아는 거에요. 저 안가가 없으면 배달이ARE. 여러분이 움직이기 때문에 야해야 하는 거에요. 어떤걸증을 해야 하나. 내 경우에 상관에서 스텔을 해야 하나. Coming in to the same thing. 내일은 오래된 거에요. 앞으로도 참고로만 하면 되겠네요.